최강의 개구리 최강의 개구리 도망쳐보시죠 이 세상의 평화를 목마르다고 무럭무럭 자라라 최강의 개구리다 목마르다고 이 세상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무럭무럭 자라라 최강의 개구리 무럭마르다고 국장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개구리 무럭무럭 자라라 무럭마르다고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고 무럭무럭 자라라 국장의 평화를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고 무럭무럭 자라라 최강의 해골이다 국장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고 최강의 해골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국장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목마르다고 최강의 해골이다 최강의 해골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목마르다고 국장의 평화를 도망쳐보시죠 최강의 해골이다 무럭무럭 자라라 목마르다고 최강의 해골이다 최강의 해골이다 도망쳐보시죠 국장의 평화를 최강의 해골이다 목마르다고 무럭무럭 자라라 도망쳐보시죠 국장의 평화를 좀 더 연습해오라고 걸집처럼 규칙적인 이 바닥 타일들 보여? 저 집들은 또 어떻고 마법삼아 쿠키 제발 주변을 좀 봐 으악 조심해 바닥이 군데군데 부서졌다고 음 저절로 낡은 것 같진 않네 검은 가루 전쟁의 흔적인가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오래전이지만 그 이후로 고칠 쿠키들이 없었을 어둠마녀 쿠키가 끔찍한 짓을 이대로 두면 위험해 구멍을 메우자